안녕하세요. 네, 도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작품은요. TWIG의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지은이는 연희. 음, 이 책은요. 너무 예뻐요. 일단은 겉표지도 그렇고 안의 내용도 정말 예쁜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화려해서 예쁘다는 게 아니라요. 책을 딱 보시면 책방 주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느껴지실 겁니다. 아, 우선 지은이 연희님에 대해서 낭독해 드려 볼게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에 다녔을 때보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긴 후 아빠와 친해지는 방법을 주제로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를 받아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길을 걷다 주민센터 강사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랑 친해지기 프로젝트로 오랜 꿈이었던 강사가 되었습니다. 27살까지 영어 한마디 못하고 취업도 못했지만 뽀로로 영어판으로 회화를 시작했고 지금은 통역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이 행복을 전해 드릴게요. 네, 왠지 이 책을 만나면 연희님의 그 행복한 삶이 그대로 다 전달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도서 소개 컨텐츠는요. 이 한 권을 전부 다 낭독해 드릴 수는 없고 이 책의 15% 정도만 여러분들께 들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프로로그나 작가의 말, 순서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 중에서 여러분께 들려 드리고 싶은 부분을 낭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책의 프로로그 먼저 들려 드려 볼게요. 프로로그 아빠랑 친해지기 프로젝트 어느 날 문득 아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시 아빠와 저는 굉장히 어색한 사이였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중에 큰 후회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아빠와 친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아빠랑 친해지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스티 쪽지 쓰기, 초콜릿 한 봉지 선물하기처럼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와 길게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서 인사만 짧게 하고 도망치듯 외출을 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빠와 친해지기 위한 실천을 꾸준히 하면서 아빠와의 대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빠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졌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2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아빠 사랑해요. 연이야 사랑해. 라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포옹도 할 만큼 아빠와 친해졌습니다. 아빠와 친해지고 1년 뒤 갑작스럽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큰 슬픔이었지만 이미 아빠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달했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다 한 터라 적어도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빠랑 친해지기 프로젝트는 제가 살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즈음 제가 혼자 프로젝트를 하며 겪었던 시행착오와 느꼈던 점을 하루빨리 다른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가 실천했던 방법들을 활용해서 더 늦기 전에 아빠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책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아빠와 친해지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돈이나 시간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겠다라는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이 책과 제가 여러분의 그 멋진 결심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혼자서는 어렵고 막막할지 몰라도 저와 함께 하루 딱 한 가지씩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빠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꼭 아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엄마, 아내, 남편,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실천해 주세요. 책에 나온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매일매일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실천하시더라도 아빠와 가족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 순간을 즐겨주세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행동에 옮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가족들과 함께 웃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행복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연희가 독자에게 가족이라는 모래시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방향으로 쏟아지는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시계 모래가 다 떨어져 버리면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을 수도 없고 모래를 더 채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양의 모래가 들어있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지만 적은 양의 모래가 들어있다면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입니다. 저희 아빠는 다른 분들보다 일찍 돌아가신 편입니다. 제가 가진 아빠 모래시계 안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모래가 들어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왜 나와 아빠의 모래시계는 모래가 적게 들어있었을까 하며 나에게 주어진 아빠와의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모래시계 안에 든 모래의 양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래시계 안에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아빠와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더 자주 갖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래 시간 내에서 부모님과 최고의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단 하루라고 해도 사랑이 가득한 시간으로 보내세요. 비록 제 모래시계에는 남들보다 적은 모래가 들어있었지만 저는 그 모래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사용했기에 남은 후회가 없습니다. I had quality time read my family. 나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quality ti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quality time은 가족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단 하루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최고의 질을 가진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네, 이 책에는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체크 시트가 있네요. 네, 1일차부터 30일차까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책의 뒷부분에는 책을 읽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편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도록 편지지도 같이 담겨져 있네요. 자, 그럼 지은이 연희님께서 우리 소리로 듣는 책방의 구독자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그 단락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함께 따라오시죠.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아빠의 또 다른 모습 2 한 번은 언니가 아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미정이 반에서 1등 했대 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아빠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정교에서는 몇 등인데 라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언니는 그 얘기를 듣고 공부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라 정교 등수가 아니면 안 끼워주시나 봐 라고 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언니와 제가 아빠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딸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엄마가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반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해 듣기로는 언니와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빠와 엄마가 교육 문제로 크게 싸우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가 엄마에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지마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아빠는 한 번도 언니와 제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일입니다. 직접 와서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아빠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합격한 대학은 남들이 들었을 때 부러워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명문대에 명문대학원까지 나오신 아빠는 내가 합격한 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구에서 등록금을 내주시는 아빠는 영수증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땡땡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은 채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아빠의 미소와 말투에서 아빠가 나온 대학이나 제가 다닐 대학이나 다를 것 없이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편입을 했을 때도 아빠는 처음과 똑같이 합격을 축하한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빠는 실제 아빠와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빠와 친해진 후에 느꼈던 것은 아빠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다정하시고 훨씬 더 따뜻하시고 훨씬 더 재밌으시고 훨씬 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아빠와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는 이런 분이셔라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스트잇 쪽지의 힘 쪽지를 보내자 아빠 방에 이거 갖다 놔라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초콜릿 한 봉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문대 출신에 억대 연봉을 받으셨던 아빠는 퇴직하신 후 60세가 훌쩍 넘으신 나이에 청소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밤에 빌딩 청소를 하시고 새벽 6시에 들어오셔서 저녁에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저는 아빠 방에 들어가서 방을 관찰했습니다. 아빠의 방이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포스트잇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쓰고 싶었지만 처음이라 어려웠습니다. 아빠 이거 드세요 라고 적어 초콜릿 봉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번에 아빠 방에 초콜릿을 갖다 놓을 때는 힘을 조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빠 힘드셨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하트 이후 엄마가 초콜릿을 사오시면 이거 아빠 방에 가져다 둘까요? 라고 먼저 여쭤봤습니다. 제 포스트잇 쪽지는 점점 더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 초콜릿 맛있게 드세요. 저희를 위해 일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트 드디어 제 포스트잇 쪽지는 초콜릿 없이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쓰시는 다이어리 위에도 쪽지를 붙이고 베개 위에도 쪽지를 붙였습니다. 다이어리 위에는 아빠 어서 오세요. 베개 위에는 아빠 좋은 꿈 꾸세요. 하트 아빠가 그 쪽지를 보시고 약간의 힘을 얻으셨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포스트잇을 꺼내서 짧더라도 아빠에게 쪽지를 적어보세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아빠와 친해지기 위해 초콜릿 봉지에 쪽지를 붙이기 시작하고 나서 아빠 생각이 나면 하던 것을 중단하고 쪽지를 썼습니다. TV나 책을 볼 때 아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 보고 쪽지를 쓰자 라는 생각을 하면 쪽지를 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득 아빠 생각이 났을 때 단호히 일어나서 책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살아계신 아빠께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쪽지를 써주세요. 매일매일 써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 2주에 한 번 정도 쪽지를 썼습니다. 1주에서 3주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쪽지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내용에서 긴 내용으로 점점 내용을 늘려가시면 좋고 쓰고 싶은 내용이 많지 않다면 계속 단순한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긴 문장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빠 웃음 텍트 모양의 포스트잇을 사용해 보세요. 이 내용이 좋을까 저 내용이 좋을까 고민하다 보면 쪽지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내용은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 나는 대로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응이 두려워서 썼던 쪽지를 그냥 보내지 말까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내용의 쪽지라도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친해지려는 노력을 알아주실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의 쪽지니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쪽지가 쌓여갈수록 가족 간의 사랑도 쌓여갈 거예요. 카톡 또는 문자를 보내세요. 쪽지를 몇 번 전하고 나자 아빠가 제 쪽지에 익숙해지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음부터 저는 문자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랑 경주에 놀러갔을 때는 예전보다 친해진 아빠에게 전화를 드려서 잘 도착했다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회사에서 청소하시느라 전화를 못 받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빠 미정이랑 연희 경주 잘 도착했어요. 전화기 꺼져있네요. 아빠 사랑해요. 웃음 부모님께서 시골에 내려가신 후에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우리가 여름에 내려갈 때 강아지 한 마리 데려갈게요. 그리고 병원 가보세요. 사랑해요. 저는 엄마 아빠에게 문자를 보낼 때 항상 끝에 사랑해요 를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문자는 보내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셔서 사랑해요 라고 쓰시고 바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빠 택배 보냈어요. 내일 도착할 듯 해요. 사랑해요.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2주 후에 내려갈게요. 기차표도 샀어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사랑해요. 하트 아빠의 핸드폰 번호는 011 이라 이제 영원히 없는 전화번호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문자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저는 가끔 아빠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작은 선물하기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포스티 쪽지 붙이기를 몇 달간 시행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밖에서도 아빠 생각이 나고 맛있어 보이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동글동글한 망치로 부서 먹는 과자 유행 했어요. 아 맞다 슈니발렌 워낙 유행이라 맛이 궁금했는데 저도 먹고 아빠도 하나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슈니발렌을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아빠 것 총 두 개를 같은 맛으로 샀습니다. 하나를 먹고 나서 다른 맛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제 혀가 나머지 하나도 날름 먹어버릴 테고 그러면 아빠에게 과자를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같은 맛으로 샀습니다. 그 당시 이미 아빠를 향한 제 마음과 용기는 작은 포스트잇 쪽지에 담기 어려울 만큼 무척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습장을 꽉꽉 채워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 어서 오세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2주 동안 밤을 세워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밤을 세워서 일하면 정말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라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저희를 위해서 밤을 세워 열심히 일해주시는 아빠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빠 혹시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넓은 집에 살 때에는 얼굴도 잘 마주치지 못했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와서 얼굴도 더 자주 보게 되고 이야기도 더 많이 하면서 온 가족과 가까워지게 되어 저는 굉장히 기쁘고 지금의 상황이 아주 좋아요. 항상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아빠가 제 아빠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아빠의 딸이라는 것이 정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아빠가 정말 좋아요. 이 과자는 요즘 유행하는 슈니발렌이라는 독일 과자인데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망치 같은 것으로 부셔서 드시고 쥐 과자가 딱딱할 수도 있으니까 치아 조심해서 드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를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정 연이 드림 연습장에 편지를 쓰고 하트랑 웃으시는 아빠 얼굴을 그려서 슈니발렌과 함께 아빠의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 아빠의 반응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쪽지를 붙여놨을 때는 보통 다음날 별 반응이 없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대고백을 했거든요. 저는 다음날 아빠에게 가서 여쭤봤습니다. 아빠 과자 드셨어요? 과자도 과자지만 아빠의 표정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특별한 표정이 없으셨던 아빠의 그날 그 표정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는 제 평생에 처음 뵙는 아빠의 그 표정 환한 미소를 띄우신 그 표정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아빠는 분명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표정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기뻐 진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표정 묘사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빠의 표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작은 선물로 아빠의 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드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등산 좋아하세요? 아빠랑 놀러 가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어느 날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빠가 나한테 미정아 등산 가자 라고 말하셨어. 그런데 내가 안 간다고 했어. 그때 아빠랑 같이 등산 안 간 게 후회돼.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등산 좋아하셔? 그래서 나는 아빠랑 꼭 한 번쯤 등산을 하고 싶어. 얼마 뒤 아빠에게 질문하기를 실천하고 있을 때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언니를 대신해서 아빠에게 언니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아빠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등산 좋아하세요? 아니 언니가 아빠 등산을 좋아한다던데요? 옛날에 나 했지. 옛날에 아빠가 언니한테 미정아 등산 가자 라고 했는데 언니가 안 간다고 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된대요. 아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에게 아빠와 저의 대화를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시 몇 달 후 주말 아침에 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랑 대공원 가기로 했어. 대공원? 잘 다녀와 저는 언니에게 왜 등산이 아니라 대공원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기력도 쇠하시고 걸음도 잘 걷지 못하시니까 등산은 무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랑 대공원 가니까 어땠어? 그냥 그랬어. 왜? 아빠가 오르막길에서 많이 걸음도 천천히 걸으시고 괜히 가자고 했나봐. 아빠가 돌아가신 후 이제는 영원히 채워지지 못할 다이어리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아빠의 일정들로 채워졌을 빈 공간들. 그런데 아빠의 남은 다이어리가 모두 빈 칸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일정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와 대공원 방문 3주년 기념 아빠의 다이어리는 언니와 대공원에 다녀온 티켓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빠와 대공원에 갔을 때 아빠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주년 기념일이 표시된 다이어리와 잘 간직된 대공원 티켓이 아빠가 즐거우셨다는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좋아하십니다. 따뜻한 아빠의 손 아빠 손 잡기 1 흔히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빠 손도 약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빠 손을 잡아보면 아빠의 손에서 따뜻함과 든든함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아빠 손을 잡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반드시 용기를 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 나중에는 아빠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단 한 분의 딸과 아들이라도 더 아빠 손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자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20년 만에 아빠 손을 다시 잡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황금같은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아빠가 저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함께 걷는 거라 어색했습니다. 이 어색함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순간 머릿속에 아빠 손을 잡아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곧 어떻게 잡아 라는 쑥스러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잡아 용기를 내 제 용기는 제 손을 아빠의 손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비록 부끄러워서 쳐다도 보지 못하고 손만 뻗었지만 제 손이 닿은 그곳에 아빠 손은 언제나 그랬듯이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잡고 아빠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앞만 보고 계셔서 아빠의 표정을 잘 볼 수 없었지만 그냥 담담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됐다. 그리고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으로는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은 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잡았던 아빠 손이 정말 따뜻하고 든든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아무 말이 없으셨지만 아빠 손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깊이 사랑한단다. 그 이후로도 저는 항상 아빠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아빠 옆에서 걷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빠의 표정을 언니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랑 손잡고 걸어가실 때 아빠는 항상 담담하셨던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언제 한번 아빠랑 너랑 손잡고 걸어가는 걸 본 적 있어. 그때 아빠 표정을 봤는데 아빠가 행복하게 웃고 계셨어. 처음 보는 아빠의 참 행복하신 표정이었어. 그래서 나는 아 연희가 나보다 더 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빠 손을 잡았을 때 아빠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기뻐하셨다는 것을요. 네 보그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책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출판사 TWIG 지은이 연희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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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